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자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여야 합니다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아갑니다 힘이 번아갑니다 한글자막 by 박진주 한글 자막 by 박진주 한글자막 by 박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